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요즘은 카페에 가면요. 커피보다도 차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유명 티톡스라고 해서 티와 디톡스의 합성어인데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몸 안에 독소를 배출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가 진짜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카페에 가서 커피 드실 차 즐기시는 분들은 그냥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즐기시는 정도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는 그러니까 티톡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는 녹차나 허브가 참 좋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부터 밥 먹고 녹차 한 잔 이거 좀 실천을 해볼까 합니다. 저도 요즘은 항상 밥 먹으면 항상 커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끔씩 선택이 조금 바뀔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미세먼지 최근 며칠 사이에 조금 거치면서 그래도 맑은 하늘이 보니 참 반갑다는 분들 많았었는데요. 그동안에 체내에 쌓여있는 그 미세먼지 독소도 얼마나 많을까 이 생각이 들면 답답해지는 게 티톡스 한 번쯤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하늘 보면서 사진 찍으신 분들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좀 거쳐서 날씨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는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요.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내리면서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꽃샘추위는 물러가고 기온 자체는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진천이 1도, 증평과 충주 2도, 고온은 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진 못하겠는데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8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흐린 가운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지수, 고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지만 일교차는 더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올봄 주목할 만한 패션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벨트와 와이드 팬츠는 계속해서 유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넷팅은 시스루와 비슷하지만 좀 더 성긴 모양의 그물 형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패션 아이템을 잘 살펴보셔서 올봄 패션 리더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문화가 있는 아침엔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해마다 충북문화재단에서는요. 우리 지역에 실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예술가분들이 한데 모여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만나고 왔어요. 이미 실력이 검증된 분들 한 팀에 이뤘다니까 기대가 되는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게요.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려운 팀을 만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이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행위예술가 이런 거 생각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참 다채로운 예술을 하는 분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궁금하실 텐데 팀 키아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희입니다. 예술이라는 두 글자 안에는 클래식 음악, 국악, 무룡 등 수많은 예술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예술 장르가 한 대 하나로 모여 어울리는 모습은 쉬 보기가 어려운데요. 여기 장르를 뛰어넘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는 다양한 악기들의 하모니. 거기에 멋진 안무와 익살스러운 퍼포먼스를 더한 새로운 예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장르를 뛰어넘는 예술단체 팀 키아프. 지금 만나볼까요? 청주시 윤량동의 한 주택가. 첼로 연주소리가 흘러나오는 건물로 들어가 봅니다. 커다란 첼로를 능숙하게 다루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보통 실력이 아니신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첼로 연주하는 첼리스트 고영철입니다. 충북에서 활동하는 젊은 첼로 연주자 고영철 씨. 이곳은 고영철 씨의 연습실이자 작업실인데요. 미국에서 첼로를 공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꾸준히 연주회를 열며 활발히 활동 중인 실력파 첼리스트입니다. 감미롭고요. 한 편의 공연을 본 것 같았습니다. 여기 연습 공간에서는 혼자 연습을 하세요? 네. 제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첼로 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기는 한데 쓸쓸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혼자 연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또 다른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또 같이 팀을 이뤄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팀이 있으세요? 오 첼로니까 클래식 연주팀이 있으신가 봐요? 어 클래식 연주단체는 아니고요. 어 클래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퓨전 음악을 하시나요? 꼭 음악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거예요. 어 퓨전 음악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저희 공연이 있어서 연습이 있는데 혹시 지금 같이 가보실도 돼요? 네. 궁금하네요. 클래식도 아니고 퓨전 음악도 아닌 수상한 공연팀을 만나러 간 곳. 청주 동부 창고입니다. 요즘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연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벌써 연습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피아노 연주하는 분에 뭔가 연기 같은 걸 하는 분도 눈에 띄고요. 거기다 첼로에 실로폰 연주까지. 그야말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조합이네요. 고용철 대표가 있는 팀을 궁금해서 따라와 봤는데요. 여러분이 계십니다. 어떤 팀인가요? 지금까지 이런 예술은 없었다. 우리는 팀 키아프예요. 팀 키아프 맞죠? 여러 장르의 분들이 모여서 함께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대표님은 아까 첼로를 한 팀으로 들어왔고. 옆에 있는 분은 어떤 악기를 담당하세요? 저는 타악기를 담당하고 있는 임석준입니다. 타악기요? 첼로와 타악기.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분은 어떤 분이시나요? 네 저는 현대무용을 죽추고 있는 탄송이라고 합니다. 현대무용이요? 첼로와 타악기에 이어서 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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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저는 연극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섭이라고 합니다. 연극이요? 네네. 악기와 타악, 무용 그리고 연극까지. 조합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 팀 정말 뭐죠? 우리는 팀 키아프예요. 지난 2015년에 결성된 팀 키아프. 악기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과 연극 등을 접목해 귀로 감상하고 눈으로 즐기는 그야말로 종합예술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우!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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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팀 키아프 어떻게 조합이 된 건가요? 네 저희 팀 키아프는 크리에이티브 영 아트 프론티어에 앞자를 따서 키아프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2015년도에 충북문화재단에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선정된 6명의 이런 공연 파트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좀 재미난 걸 해보자 새롭고 신선한 걸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신선한 팀이 선생이 됐군요. 네 그때는 신선했는데요. 팀 키아프는 충북문화재단의 청년예술과 창작환경지원사업에 선정된 실력있는 차세대 예술가들로 결성된 예술단체입니다. 클래식부터 국악, 연극, 무용에 이르기까지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어울림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음악에 맞춰 마임과 대사로 극을 이끌어가는 팀 키아프 멤버들. 듣기만 하는 음악 공연이 아니라 이야기가 담긴 클래식의 새로운 해석이 엿보입니다. 자 팀 키아프의 연습 장면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이런 작품을 하는 팀이었군요. 보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같은 장르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섞여서 서로서로 협연을 해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악기만 하는 음악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무용하고 연극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 서로 호흡도 맞춰야 되고 서로 간에 사인이나 이런 것도 맞춰야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팀 키아프 멤버들은 이곳 동부 창구에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며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현대무용을 전공한 한송희 씨는 물론 타악 연주자인 임석준 씨 등 저마다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오래 무용을 해오신 분이 다른 장르와 함께 협연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도 무용 분야에서만 꾸준히 창작활동을 하고 작품활동을 하다가 여러 다양한 음악 분야와 연극 분야랑 같이 만나서 하다 보니까요. 조금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연습 방법도 서로 너무 다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하다 보니까 각 분야의 장점만 뽑아서 풍성하게 만들다 보니까 무용 작품에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요. 제가 연주자의 마음은 잘 모르지만요. 뒤에서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말도 하고 이러면 조금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거나 헷갈리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그분들도 저의 음악을 듣고 또 저도 그분들의 동작이나 대사나 연기하는 걸 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게 합니다. 결성 이후 꾸준히 활동을 펼쳐온 팀 키아프 작년엔 이상한 동물의 사육재라는 제목의 음악극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상상의 동물의 사육재라는 곡 자체가 14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각 악기의 특성이나 동물의 특성을 아주 잘 살리고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면 장면에 맞는 곡을 사용하기가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신입사원의 하루 종일에 관련된 하루에 관련된 스토리를 짜서 필요필요할 때 그 음악들을 추가시켜서 이런 하나의 극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클래식은 무겁다는 선입견을 깨는 익살스러운 연출 팀 키아프만의 습관을 만들어내기까지 물론 고민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술 분야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프라이드도 강하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믹스하는 게 제일 관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아서는 정말 잘 섞이고 합이 참 잘 맞는 팀으로 보이거든요. 같이 협업하는 상태에서 같이 작품을 창출하다 보니까 조금 의견하는 게 충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서로 아무래도 나이대가 많이 비슷비슷해요. 동지 개념으로. 동지가 됐거든요. 서로 서로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협업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개성은 강하지만 비슷한 연배의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새로운 예술로의 달콤한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5년째 정기적으로 공연 활동을 펼쳐온 팀 키아프. 특히 지난해에 선보인 이상한 동물의 사육주는 기존의 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움으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존 공연보다는 음악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연극, 부용, 국악 등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관객들이 더 호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팀 키아프의 공연에는 정식 단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관 단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 키아프는 클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악기와의 하모니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특히 가야금 같은 국악기와의 협연은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하는데요. 여러 장르의 젊은 연주자들이 개관 멤버로 참여해 기꺼이 팀 키아프 공연에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정식 단원은 아니지만 함께 활동하고 공연도 하신다고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영철 선생님의 공연을 봤었는데요. 너무 공연이 좋았어서 저도 같이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어떠세요? 좋은 점들이 많은가요? 그냥 단순한 기악음악이 아니라 행위라든지 소리라든지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팀 키아프의 공연에는 다양한 예술 장르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국악이라고 하면 좀 따분하다고 생각돼서 요즘에는 조금 위축이 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좀 불안경이. 그런데 워낙에 이제 다양한 악기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오히려 음악을 더 풍성하게 더 받쳐주고 거기에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즐겁습니다. 사실 다른 장르의 예술하고 협업하는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무용으로도 음악과 가야금 병창과 다른 장르에서도 잘 어울려질 수 있는 장르의 예술이구나라는 게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6월에 있을 정기 공연을 앞두고 또다시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팀 키아프. 작년에 선보인 이상한 동물의 사육제를 재해석해 한층 성장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협업 작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름 알려진 공연 단체가 되는 게 첫 우선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주 중국에 대표되는 작품을 하나 발굴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종 목표입니다. 젊음의 폐기와 과감한 실험으로 지역 예술계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팀 키아프.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녹여내 자신만의 색깔을 만드는 젊은 예술가들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본 적 없는 어떤 공연체의 모습을 봤는데 종합예술, 예술 장르의 종합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팀 키아프는요. 우리의 음악에서부터 현대무용에서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예술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연습 현장에 가서 어떤 것들인지 보고 왔잖아요. 정말 팀 키아프를 통해서 만나니까 클래식도 현대무용도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접할 수 있더라고요. 예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장르가 다 다르고 특성도 다를 텐데 그걸 한 대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팀 키아프의 최대의 강점이 그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서로 아쉬운 점은 보완해 줄 수 있고 강점은 극대화해서 하나의 공연으로 만들어낸다는 것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 결과물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원래 또 그렇게 조정해가면서 갈등이 좀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재미, 예술을 위한 노력이 되겠죠. 우리 지역에 사실 이렇게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있고 정말 어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오늘 좀 처음 봤습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서도 연극과 무용, 음악 이런 것들이 한 대 모여서 섞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감이 안 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곧 공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찾으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그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에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화면 보니까 한 번씩 가서 꼭 구경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 좀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 팀키아프 공연에서 볼 수 없는 예술 장르는 무엇일까요? 없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클래식 음악, 2번 연극, 3번 현대무용, 4번 한국화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어떤 장르들의 총집합이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 하나 있죠.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40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주제 문자 오늘은 지은 씨에게 부탁을 드릴까요? 요즘 날씨도 따뜻해지고요. 문화생활하러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동안 관람했던 공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공연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공연, 사실 공연을 우리가 그렇게 썩 자주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봤던 공연은 굉장히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공연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공연,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공연 문화데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서 우리 또 충북 연극인들의 큰 축제가 펼쳐집니다. 바로 충북 연극제예요. 올해로 37번째를 맞이하는 만큼 충북 연극의 역사와 전통을 자라가는 행사인데요. 그래서 오늘 문화데이트에서는 충북 연극협회 정창석 회장 모시고 2019 충북 연극제에 대한 이모점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충북 연극제, 일단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충북 연극제는 올해로 37회가 됐습니다. 도내 각 극단들이 경연을 펼쳐서요. 대한민국 연극제에 출전할 대표팀을 뽑는 충북 연극협회의 한 해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됐네요. 오랫동안 충북 연극을 위해서 애써오셨잖아요. 충북 연극협회 회장으로서 연극제를 개최하는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도 올해로 29년째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제가 충북 연극협회장에 선출되어서 처음 치른 행사다 보니까 무조건 더 열심히 하고 연극을 더 열심히 충북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앞섭니다. 올해 선출되셨으면 올해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되신 거죠?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실례지만 임기는 언제까지? 3년입니다. 3년이나. 이게 또 첫 출발하시는 그 시작점에서 치르는 충북 연극제다 보니까 더 긴장도 되시고 작년과 또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충북 연극제는 어떤 점이 다를 리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네, 올해는 충북 연극협회에 5개의 극단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 늘품의 하이엔이 소공연장에서 22일 날 하고요. 대공연장에서는 극단 청려 극장의 투비 이상설. 그리고 23일에는 제천시에 속한 극단 언덕과 계율의 매화가 될까가 소공연장에서. 그리고 극단 시민극장의 은밀한 제안이 24일 대공연장에서 극단 청사의 안녕하신가요 공연이 소공연장에서. 이렇게 5개 극단이 출전을 하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도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직접 오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매번 좋은 공연들이 많아서 항상 기대가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번에는요? 기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연극들이 무대에 구체적으로 오르게 되나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총 5개의 작품이 출전을 하는데요. 3.11절 만세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도 100주년이 있는 뜻깊은에 맞게. 독립운동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눈 극단 청려 극장의 투비 이상설 공연이 있고요. 천사를 누릴 수 있다는 가설화에 인간의 욕망과 선택을 다룬 이야기가 극단 시민극장의 은밀한 제안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순수한 시골 노총각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했지만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 속에 우리 시대에 돌아보는 이야기. 극단 늘품의 하이엔.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을 가슴 시리게 풀어낸 이야기. 극단 언덕 결결의 매화가 될까. 그리고 평범한 기러기 아빠의 일상을 코믹하게 풀어서 건조한 일상을 유쾌하게 풀어낸 이야기. 극단 청사의 안녕하신가요 등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출품을 했습니다. 특히 예전과 좀 달리 올해는 22일과 24일에는 4시에는 소공연장에서 그리고 7시 30분에는 대공연장에서 두 편의 작품을 하기 때문에 연극을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께서는 두 편을 하루에 볼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전에 한 번 이거 그 전에 했던 연극제 때 가사 한번 본 적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랜만에 연극 보면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수 좀 한번 구경을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연극이라는 장르가 대도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보시려면 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소도시일수록 더 이렇게 좀 찾아가서 즐기시는 게 기회가 적잖아요. 지역의 연극계 상황 솔직하게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긴 한데요. 수도권의 경우만 해도 극단도 많고 또 인력도 많고 극장이 많다 보니까 연극 공연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경우에는 또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보니까 각 극단들이 열심히 공연 작품을 준비하지만 각각의 지원금의 특성상 또 여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충부 연극 극단들이 대부분 한 2회 이상의 작품들은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홍보라고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실상은 좀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연극 공연은 솔직히 청주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대비했을 때 좀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충북 연극계 상황이 살짝은 녹록지 않은 현실인 것 같은데 과거에는 충북 연극의 위상은 굉장히 높았다고 들었어요. 충북 연극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바로 그때 제일 충북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했던 연극의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29년 전에 네. 29년에. 90년도에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청주에 보면 시민극장이 벌써 올해 5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다른 극단들도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극단들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 연극제의 원래 전신 이름이 전국연극제였습니다. 전국연극제의 대통령상 그리고 금상 은상은 매번 나갈 때마다 받을 정도로 충북연극은 아주 대단히 전국에서 불허하는 연극 고장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충북연극을 많이 지역에서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르네상스 시대가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기로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공연장에 몇천 명 이상의 관객들이 오셨었죠. 그래서 저희도 객석에 좌석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도 계단들이 많이 있겠지만 계단에도 앉아서 보시고 배우들이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대 앞까지도 앉으셔서 하여튼 기억이 지금도 생산합니다. 행복한 시절인데요.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때가 너무나 그리운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충북 연극 좀 더 활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더 좋은 공연을 만들면 도민들께서도 인정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충북에는 관립극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입이라든가 시립극단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연극영화과도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으로 젊은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나시에서 이런 극단도 한번 생각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보다 지원금하고 극장들을 조금만 더 만들어주신다면 더 좋은 연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사실 연극이라는 장르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는 나름의 매력이 있는데 회장님도 29년째 몸 담아 오실 만큼 연극의 매력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극은 저희가 철저하게 무대와 관객의 기의 교감을 전제로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이 보여주는 간접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TV나 영화와는 좀 틀리게 현장에서 배우들의 숨소리, 목소리, 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객들과의 교감이 굉장히 더 뛰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객분들이 저희 연극을 볼 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연극제까지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 충북 연극이 대한민국 연극제와 그리고 전신이 전국 연극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상, 금상 의상을 많이 수상했거든요. 특히 올해 현재 출전한 극단들이 매우 강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에서 열립니다. 제 사회대회가. 여기서 정말 좋은 결과가 올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연극제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서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연극 관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티켓이 보여요. 티켓이 적었군요. 적은 것 같은데 따로 구매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북 연극제는 저희가 도와 시의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티켓이 없으셔도 보실 수 있지만 혹시 티켓을 원하시거나 갖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대공연장과 청주시 일부 지역에 티켓을 교보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당일 공연장에 오셔도 바로 입장하시면서 티켓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봤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충북에 가실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보 TV나 라디오 통해서도 다 이렇게 좀 사실은 가고 싶어도 몰라서 못 가는 경우들도 아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이들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죠. 저희 충북연극협회 모두는 연극툴에서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에게 행복과 희망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 연극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특히 이번 제37회 충북연극제 청주에서 또 열립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고요. 많이들 보러 오십시오. 저도 앞에서 꼭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충북연극을 위해서 애쓰시는 연극인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과거 충북연극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제37회 충북연극제 성황리에 잘 이루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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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남녀 구분 없이 제일 없었으면 하는 옆구리살을 빼는 데 도움을 주는 스파이더맨 플랭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플랭크는 기본 플랭크에서 무릎을 당겨와서 옆구리를 자극시켜주는 동작입니다. 기본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복부에 긴장을 해주시고 발은 골반 넓이 유지 동작하는 동안 어깨가 빠지지 않게 귀와께 멀어지게 어깨 안정화를 계속 주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 그대로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내 겨드랑이 쪽으로 가져와서 시선 구부린 다리 쪽 다시 제자리 반대쪽 동일하게 반복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해 주시고 무릎을 겨드랑이 쪽으로 가져올 때는 옆구리를 더 조이면서 옆구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 골반은 열리지 않게 계속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요. 양쪽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십니다. 기본 플랭크에서 그대로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겨드랑이 쪽으로 가져오며 시선 구부린 다리 쪽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반대 다시 제자리 반대 동작 반복 동작을 하는 동안 골반과 힙이 올라가지 않도록 왼쪽 오른쪽 골반의 높이를 맞추며 동작해 주실게요. 옆구리를 더 수축해 주시고요. 양쪽 10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 혹시 손목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구부려서 동작 반복해 주십니다. 양쪽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제자리 돌아와 마무리해 주십니다. 네, 표 선생님과 함께 했던 1분 홈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아까 내렸던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팀키아프의 공연에서 볼 수 없는 예술 장르는 무엇일까요? 1번 클래식 음악, 2번 연극, 3번 현대무용, 4번 한국화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팀키아프가 첼로의 연극의 무용의 뭔가 했더니 다 했어요. 네,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무대의 공연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 하나를 빼고 다 했습니다.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저희가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무엇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해요. 길거리 공연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처럼 아이 엄마이신 분들은 아이들 뮤지컬 공연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아이가 처음으로 어디 사회생활이죠?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공연 같은 거. 아이돌로 하기는 같은 거.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눈물 나요. 네, 진짜 어디 근사한 공연장에서 내가 뭘 봤더라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길거리든 어디든 어떤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공연 에피소드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아침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들 다들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학 속의 봄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여행에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갑자기 문학 속의 봄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네, 뭔가 굉장히 격이 좀 있어 보이는. 책 속의 어떤 봄 풍경인가요? 좀 어렵네요. 김유정 소설의 봄봄. 이 작품의 무대가 된 곳이 봄이 흐르는 데 춘천인데요. 봄봄의 고장으로 문학 나들이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유나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미세먼지 때문에 흐려서 봄이 온 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은요. 춘천의 봄나들이 명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봄이 오면 떠나가자 봄의 고장 춘천에서도 가장 봄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 강원도의 소박하고 정겨운 봄 풍경이 소설에 담겨 두고두고 전해지는 곳. 가장 봄이 아름다운 마을 김유정 문학촌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본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봄나들이를 나왔는데요. 이곳에 오면 조금 더 제가 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잘 오셨어요. 김유정 문학촌은 김유정 선생님이 대표작이 봄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충분히 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 함께 가보실까요? 그러실까요? 김유정 작가의 모든 걸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김유정 기념 전시관. 이곳엔 김유정의 삶과 사랑, 작품 세계까지 총망라돼 있다. 방당 오시는 분들이 학생들한테 봄봄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어떤 학생들은 점순이 얼굴에 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늘촌과 하늘과 땅을 표현하는 가운데 점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느 사람들은 대리사위가 또 봄을 겪고 그다음도 역시 다시 똑같은 봄을 겪는다는 그런 의미의 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작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문학적인 기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집에 가서 봄봄 다시 한 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농촌을 배경으로 한 김유정의 단편소설 봄봄. 빨리 장가가고 싶은 대리사위와 호락호락하게 혼례를 치러주지 않는 장인의 갈등이 해학적으로 묘사돼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점순이의 키가 더 자라면 혼례를 올려주겠다던 장인의 약속과 달리 점순이의 키는 도통 자라지 않고 원래 체격이 작은 점순이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소설 속 명장면은 실제 소설의 배경인 이곳 실내마을에 잘 재현돼 있다. 봄봄은 물론 다양한 소설 속 장면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김유정 문학촌. 김유정의 생가터에는 그가 태어나 자란 당시의 집이 조카의 고증에 따라 그대로 복원돼 있다. 김유정 선생님은 굉장히 부자 집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매일 삼시세끼를 해먹으니까 연기가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굴뚝을 얕게 만들었다 그래요. 아마 김유정 선생님이나 가족들의 착한 마음이 굴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나 싶네요. 올해는 김유정 작가의 탄생 111주년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 김유정 작가의 유품을 대신 보관했던 문우 안회남이 월북하면서 지금까지 실내마을에는 그의 유품이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김유정 작가의 엽서 한 점이 고향집에 돌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김유정 이야기집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이곳에서 김유정의 삶과 문학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08년 태어나 29 젊은 나이에 요절한 김유정 작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는 3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고 누구보다 낮은 눈높이에서 서민들의 삶을 담아냈다. 여러분 뽀뽀라는 말 알고 계시죠? 입을 맞추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 문학 작품에 처음 등장한 때를 알고 계세요? 저도 이곳에 와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김유정의 소설에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와, 우리말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 것 같네요. 춘천 실내마을에서는 김유정 작가의 문학기행과 더불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도 가능하다. 실내마을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만들어 봄이라고 한지 공예방이에요. 오셔서 한지로 체험을 하고 가실 수 있어요. 한지가 그냥 종이라는 편견을 버려 예쁜 장식품부터 튼튼한 가구까지 무엇으로든 변신하는 놀라운 한지의 세계. 특히 이곳에서는 춘천의 전설 속 물고기인 공지여도 한지로 만나볼 수 있다. 공지여야, 지혜와 행복을 널리 널리 퍼뜨려주렴. 제가요, 뭐든지 잘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손재주가 매주예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누구나 가능하고요. 유치원생들까지도 가능합니다. 먼저 튼튼하고 두꺼운 표지를 만들고 그 위에 밀가루 풀로 무늬를 붙여 알록달록 꾸며줍니다. 드라이기로 풀을 말린 뒤 속지를 붙이면 끝! 짜자잔! 드디어 나만의 노트가 완성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글귀를 적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번엔 한국 전통회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민화공방. 조선 후기 민중문화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민화는 오늘까지도 각종 생활용품과 장식품에 활용되며 우리 삶을 다채롭게 꾸며주고 있다. 민화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매력은 말을 하기는 참 애매한 매력이에요. 저도 눈이 빠지도록 하고 있지만 그게 자꾸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오묘한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기로 한 김윤아 리포터. 민화 특유의 발임기법을 전수받아 색을 칠해보는데 예쁘죠.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민화의 매력. 민화는 우리 조선 후기서부터 대대로 내려왔는데 전통적인 민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아끼고 계속 유지,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안에서 우리 영국협회가 그것을 하고자 전통적으로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마을에 왔으면 실내마을 사람이 되어봐야지. 한복공방에선 현대 트렌드에 맞춘 세련된 생활한복과 함께 김유정 소설 속 주인공의 옷도 직접 입어볼 수 있다. 어디 보자. 뭘 입어볼까? 김유정 문화촌이랑 한국이랑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 동네 마을에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아담한 이런 마을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할 적에 입고 다니면서 아주 편하게 예쁜 옛날 추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옷들이에요. 김유나 리포터도 이곳에서만큼은 실내마을 슈퍼스타 정순이. 빙그르르 돌며 천방지충 말괄량이 같은 모습이 딱 정순이 맞네요. 어때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마치 1930년대 김유정 소설 봄봄 속에 정순이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정순이가 이렇게 예뻤을까요? 김유나 리포터 아무래도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도예 체험으로 마음 수련을 좀 해야겠는데요. 이번에는 흙의 예술 도자기 공방. 실내마을에서 이렇게 도자기를 구경할 수 있을지 몰랐네요. 그러게요. 여기는 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핸드 페인팅이라든지 흙빛기라든지 물레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기물들을 한 번씩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곳이에요. 직접 물레를 돌리며 나만의 찻잔 만들기에 도전하는 김유나 리포터. 만드는 이의 손모양에 따라 그 사람만의 특별한 찻잔이 물레 위에서 탄생한다.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나만의 작품. 너무 감동스러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봄. 봄의 고장에서 태어난 봄의 작가 김유정의 문학세계로 떠나는 봄나들이. 아직 산과 들의 꽃이 만발한 계절은 아니지만 봄은 이미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다.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얻을 수 있는 새 봄의 활력. 돌아오는 주말에는 춘천 실내마을로 봄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김유정 문학관으로 그야말로 문학 속의 봄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런 게 사실 대학 때 공문과 단내 학생들 정도가 다니는 그런 테마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쯤 봄을 맞아서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유정 작가는 천재 작가죠. 29살에 요절을 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30여 편의 작품들이 2년 동안 쓰여진 작품들이라고 하니까 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천재들은 빨리 돌아가실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봄처럼 정말 짧은 생을 살았지만 김유정 문학관, 우리나라 문학관이 효시로 불릴 정도로 아주 잘 꾸며져 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시내마을을 피어나는 봄 이야기 잘 봤고요. 저도 꼭 한 번 가봐야겠다는 생각 드리며 잡았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내렸던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팀키아프 공연에서 볼 수 없는 예술 장르 무엇일까요? 4번 한국화였습니다. 혹시 이거를 팀키아프가 보고 이제는 한국화도 우리가 무대에 올려봐야 되겠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5206님 그리고 0546님, 8642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5206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모든 공연들이 다 감동이었지만 제 딸아이의 발레였던 모습이 제 감동이었습니다. 사진이 지금. 인증샷과 함께. 아이고. 진짜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예쁘게 발레복을 입고서 사진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0546님, 내 나이 어느덧 60살 조용필 씨가 청주 공연을 왔을 때 마음껏 소리치고 함께 강동받으면서 행복했던 시간이 아련하다고 하셨네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공연도 전시회도 가끔은 가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조용필 씨 공연은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 가서 봐도 될 만큼 정말 세대를 아우르는. 가왕이죠. 가왕. 저도 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8642님이세요. 78세 저희 어머니 활기차고 즐겁게 에어로빅화 하시는 모습 보니까 딸로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셨습니다. 공연을 하신 것 같아요. 에어로빅 공연. 그러니까 에어로빅 공연을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예를 들면서 어린이집 그런 공연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나이 드신 부모님의 공연을 보면서 또 이게 또 감동받고 기억에 남을 수 있다. 이 생각을 또 못해봤네요. 우리 8642님 문자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한동안 야외활동 좀 자제하셨던 분들은 주말에 좀 파란 하늘을 보고 나들이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봄 내면서 아 산 가고 싶다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등산 갈 때 우리 같은 뭐 일반인들은 거의 날씨가 파랄 이상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사실 날씨 좋으면 가고 싶고. 근데 봄에 날씨 좋을 때 가는 등산이라도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특히 봄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될 텐데요. 체온 유지 같은 부분에서는 산이 또 평소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자체 저체온증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바위나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무릎 다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등산 내려오실 때 꼭 그 관절 같은 거 다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얼었다 녹는다 표현하셨는데 땅 자체가 기온 차이가 많이 나서 얼었다 녹기 때문에 더 질척거리고 좀 미끄러지거나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봄철 등산 조심하시고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등산 코스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옷은 얇은 옷을 여러 별 여러 별 가져가서 겹쳐서 입으시는 게 좋겠고 또 열량 높은 간식이라든지 따뜻한 음료 같은 것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다고 합니다. 함께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화사한 봄꽃을 보고 마시며 이렇게 꽃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만나보도록 하고요. 인생은 70부터 청춘을 새로 쓰고 있는 커리어 할머니들의 활기 넘치는 하루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기분 좋게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꽃마 꽃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